첫번째 게임 출발 최윤하 선수 입장에서는 리시브부터 공격적으로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가는 이영은 선수입니다 최윤하의 서비스 이번에는 최윤하구요 1대2 한 점차 백핸드대 늦은 반면에 깊은 코스가 있구요 이영은 선수는 조금 박자가 빠릅니다 직선을 보고 공격을 잡아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하의 서비스 근데 그 앞전에 이영하 선수가 박자를 거의 끊어버리고 있어요 콩볼의 위치로 지금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비스 변화 많은 변화들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이런 변화를 통해 최윤하의 서비스 변화 스테이크 재료 최윤하의 서비스 변화 최윤하의 서비스 변화 아 네트 맞고 벗어남으로 출발합니다 자 네트 맞고 자 여유 스코어는 3대0 자 이번에는 탁스 유너의 서비스 코스가 지금 너무 일정하면은 상대에게 읽히기 쉽습니다 자 이제 계속 리듬을 내주고 있습니다 볼에 대한 파악 그리고 상대가 받아내는 볼이 치는 볼인지 밀어내는 볼인지에 대한 파악 다시 한번 이영은의 서비스 이번엔 힘이 조금 많이 점수는 5점 차가 됐구요 과가 너무 길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점수를 내줬던 최윤아 10대3 매치포인트 이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